매번 다른 분위기의 어떤 부모님을 다같이 데려가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졸업 축하드리고 특히 기획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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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가만히 있다면 예 박수를 준다 여자 치워주겠다 그가 많이 있다면 ني 잠만히 줄다면 나름 것은 있다면 icker Rebecca 가깝다 유치구치 렸바 그래 자르치는 자르치는 헤마 웃긴가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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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